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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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하하하하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시작!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낸 적에 고사하다마라 고시다만이고 고사하다마라 뜻밖의 사또께서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매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그야지 시작!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매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시작!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정전오신 시작! 정전오신 도련님이 도련님이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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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이 도련님 저의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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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염없는 서름이 의미 시작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스러니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오니 부모님의 부정이오 저를 두고 가자오니 그 마음 없음 그 조사에 그 음당 차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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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처럼 나 길건던 줄 모르고 고춘향 문천을 당도었니 그때 여행단이 도염섬섬하게 상해 폭선화에 물을 두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단밑에 내리성과 분해들어 기침 소리 호우신이 난 줄을 알겄더니 오 날은 비기를 놀래시려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 여중량무친 도련님들이려고 방참을 장만허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치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이오신에 남 두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방만허다 보건만은 나의 못 보아하니도세 사토자재가 형계군만 되면 헤리사이네가 꼭 정하제 한분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 여중량이 넌 도련님을 드릴라고 흠흠흠흠당에 술을 놓다 단순한 지방이 오여 상크둑고 일어서며 옥수잡고 오는 말이 수색이 만면허니 이게 웬일이오 변지길 짱 없었으니 당자가 병들었어 어디서 손님 왔소 발석으로 이뤄시오 사토개 구중을 들으셨소 누가 내 집에 가니 시흥나 해담을 들으셨소 약주를 파그금 허여 정신이 혼미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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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돌아가 겨드랑에 손을 넣고 꾹꾹꼹꼹치러 포와도 몸도 꼼짝하니 오는 천행이가 무색하게 대로 몰려다니며 널 몰랐어 널 몰랐어 토련님 속 널 몰랐어 토련님은 양반이오 주장사는 천인이라 장국관 차정이었다가 버리는 게 옳다고 나를 때려 하고 소화시는디 선물은 언니의 집은 늦게 오네 편지옵네 작사랑 왠지 흘릴 것 오직 보기가 싫었고 듣기 싫어는 말은 더하여도 쓸 데가 없고 보기 싫어 흐느근 얼굴 더 보아도 병례라니 나는 건넌방 어머니 우계까지 어둠게 이리 아득 여덟 이리 아득 이리 아득 이리 이리 아득 이리 부여잡고 태양거라 태양거라 니가 미리 속을 찌르는 거기로 내가 미쳐 말을 못하였다 손보려면 말을 말아 속 모르면 말 말라니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 그 속이 그 속이 그 속이 그 속이 조금만 올려 그 속이 그 속이 그 속이 그 속이 잠속이요 그 속이 잠속이요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 꿈속이요 말을 허고 말을 허요 말을 허고 말을 허요 말을 허고 말을 허요 말을 허요 말을 허요 답답 허요 답답 허요 답답 허요 붙이면 답답 허요 답답 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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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살고소 못 살고소 못, 못 살고소 속물으면 말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오 꿈속이오 말을 하고 말하러요 답답하여 못살것소 속물으면 말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오 꿈속이오 말을 하고 말하러요 답답하여 못살것소 예 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아이고 아이고 토련님 댁에는 경산하소 그려 토련님 댁에는 경산하소 그려 그러지 간살스럽게 해야되 그렇게 이에 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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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련님 댁에는 경산하소 그려 토련님 댁에는 경산하소 그려 동부승지 당상하여 Ranger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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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consist Citoy blocking 대안이 갈까 염려시오 여필 종부라 여필 종부라 허였으니 철리 말지라도 말지라도 우려운 임을 따로 가지 우려운 임을 따로 가지 우려운 임을 따로 가지 옳지 인자 내 알아서 옳지 인자 내 알아서 우려님 한양을 가시면 내 알이 갈까 염려시오 내 알이 갈까 내 알이 갈까 염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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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필 종부라 거였으니 여필 종부라 거였으니 종부라 종부라 거였으니 거였으니 철리 말 철리 말이라도 철리 말이라도 철리 말이라도 철리 철리 말이라도 말이라도 두려운 임을 따로 가지 두려운 임을 따로 가지 두려운 임을 따로 가지 옳지 인자 내 알아서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내 알이 갈까 염려시오 염려 염려시오 내 알이 갈까 염려시오 내 알이 갈까 염려시오 염려 염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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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부라 허였으니 철리 말기라도 도련, 도련님을 따로 가지 도련님을 따로 가지 잘하시네. 이것은 금방 할 수 있겠나? 한 번 해보실래요? 안 돼? 나는 또 되는 줄 알았어. 우리 007님 승수한 뉴스는 아직 못 보셨지? 맞아, 승수하셨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그래서 얼굴이 저렇게 긁으셨구나. 너무 샤이니해. 너무 샤이니해, 그렇지? 트윙클, 트윙클, 빅스쇼. 큰일 하고 오셨어. 자, 하십시다. 다시. 성모르면 말말라니 성모르면 말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오 꿈속이오 그 속이 잠속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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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라니 그 속에 그 속에 잠속이오 꿈속이오 이렇게 그렇게 된거야 속 모르면 말말라니 그 속에 잠속이오 꿈속이오 마를 허우 마르르 닦아보이게 못살었소 이렇게 된거거든 자 이 말 속 모르면 말말라니 시작 속 모르면 말말라니 그 속에 잠속이오 그 속에 잠속이오 꿈속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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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을 자아내야지 꾹꾹꾹꾹꾹 참으면서 꾹꾹꾹 참으면서 슬픔을 터질듯 말때 터질듯 말때 이렇게 갖고 가면서 가야 돼 슬픔을 이렇게 갖고 가는거야 속 모르면 말말라니 그 속에 잠속이오 꿈속이오 속 모르면 말말라니 속 모르면 말말라니 속 모르면 말말라니 속 모르면 말말라니 그 속에 잠속이오 꿈속이오 말을 허고 말을 허요 시작 말을 허고 말을 허요 그렇지 허요 허요 그렇지 답답 답답 허요 허요 그렇지 답답 허요 답답 허요 못살고서 예 춘향아 예 춘향아 사뚝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사뚝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거기 한옵에 가세요 설을 끊지 말고 사뚝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사뚝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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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님 댁에는 경사나소구려 도련님 댁에는 경사나소구려 올채인자 내 알아서 올채인자 내 알아서 내 알아서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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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부라 허였으니 옆일 좀부라 허였으니 저글리 말지라도 저글리 말지라도 고련딘 몰 따라가지 고련딘 몰 따로가지 이렇게 잘하는디 막 너무 잘하는거 같애 할 수 있지 인자 오늘 배운 놈을 오늘날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다 기절을 할테니까 다음주에는 요것을 갖다가 저기 창조에서부터 여기까지 정금을 할것이니깨네 해갖고 오셔야 돼요 엉마니님도 장단까지 딱딱 맞춰갖고 해갖고 그렇게 하고 근데 나는 이거 응? 아까 창조 응? 뭐? 저거는 있고 이별관은 있는데요 지금 하신데도 그려? 따로 갖다 드릴게 따로 갖다 따로는 카톡으로 바로 넣어드릴게요 네 네 네 다시 네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omatic